Hello, Good evening. This is David. 재배치를 하다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오늘은 처음으로 저녁에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네요. 아무튼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설명을 하고 오늘 304회 비타민, 큐티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Hello, Guys. It's been a while since I posted my YouTube at this hour. I think it's my first time. But anyways, I've been busy, super busy from early morning till I had my brunch. And just wanted to share with you before I go on and do my 304th quiet time vitamin for you. I want to share what I've done today. So here it is. You know what? I'm going to speak in Korean only. Sorry. Due to my time limit here.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10대에서 20대 때 별명이자 최애 슈퍼 히로, 슈퍼 영웅, 슈퍼맨과 어벤져스의 아이들과 아직 서바이벌 중인 남은 집 식물들과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나요? 첫 번째가 낫나요? 지구를 지키는 슈퍼 영웅들 그 중간에 금전수 식물 그 중간에 금전수 식물 죽지 않아요. 이 식물은 거의 한 9년? 돼가 하는데 절대 죽지 않는 저희 집 돈줄을 지켜주는 금전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좀 생동감 있지 않나요? 좀 이렇게 이 슈퍼 영웅들이 좀 살아있는 좀 약간 생동감 있는 이 지구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들의 나름대로의 생동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사진은 이와 같이 집에 살아있는 아직 서바이벌 중인 남은 집 식물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더 멋있죠. 자, 세 번째는 완성품입니다. 슈퍼맨과 어벤져스의 아이들과 서바이벌 중인 아직 서바이벌 중인 남은 집 식물들과 그리고 운동기구들 제가 쓰고 있는 운동기구들을 운동기구들을 벌리려고 했던 1인용 컴퓨터 책상 및 책장으로 재탄생하게 된 콜라보 작품들의 순차적인 모습들입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자, 이게 첫 번째 사진 이게 두 번째 사진 어떤 게 나은가요? 세 번째 사진이 네, 완성된 세 번째 사진이 제일 낫지 않나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 빈 공간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피규어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또 식물들과 이렇게 운동기구들과 이렇게 모아서 너무나 행복한 오늘을 그리고 보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집안 대정리 및 배치 변경을 하면서 놓친 아정을 동네 맛집 한식뷔에 가서 맛있게 맛정을 했답니다. 자,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 사진은 헬시티 코코아바 헬시티 코코아바 어른용은 왜 없는지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알차게 먹은 유치원생용 아이스바 후식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알찼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서 진짜 유치원생 바 유치원생용 바 진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맛있게 후식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영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음 바로 오늘 304회 큐티 비타민 나눔을 시작합니다. 자 야고서 1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서 1장 19절 귀는 왜 두개일까요? 입은 왜 하나일까요? 더 듣는 데 집중하고 말하는 것을 아끼라고 말하는 것을 아끼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귀 두개를 만들었고 입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시고 말을 천천히 그리고 화내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서 1장 19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beloved brethren keep this in mind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don't get angry thoughtlessly James 1 19 the inspirations today is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don't get angry okay I explained in Korean but I was playing in English again why do we have two ears and one mouth okay the reason why is God created us to have two ears to listen carefully and speak before we speak think before we speak okay I'm sure that's why God created us with two ears and one mouth amen so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before you speak think and speak don't get angry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every one of us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don't get angry thoughtlessly amen hope you all have a happy weekend and I'm sure you did today and expect for an awesome Sunday as well 듣기를 пос… 듣기를 속히 하세요 말은 천천히 그리고 화내지 마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생각없이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내일도 나머지 일요일 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진 설명 다 해드렸죠? 다시 보셔도 되고요.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